원주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당초 예산 대비 9.95%, 1,667억 원이 증가한 1조 8,408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가 편성된 사업은 원주 만두축제 예산이 작년 2억 9천만 원에서 8억 원으로 대폭 늘었고, 일산동 공영주차타워 건설에 22억 2,200만 원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원주시는 세수 감소에 따라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이번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안은 오는 18일에 시작되는 제2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합니다.